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잘 맞춰서 큰 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세 번째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르고 우리가 쓰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하루를 천년같이 쓰시고 우리의 인간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림과 닫힘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간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문을 또 닫고 그렇다고 우리가 닫힌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까지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추권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리즈 결론 영광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영광의 시간이 있고 욕된 시간이 있고 승리의 시간이 있고 실패의 시간이 있고 참 가치성 있는 시간이 있고 아무 쓸모없는 가치성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다 똑같지는 절대 안 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편 9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참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저는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동부에서 설교하면 아마 애들은 다 알아들을 겁니다 SNS 요즘 인터넷, 멀티미디어, 유튜브, 카톡, 페이스북 이런 SNS의 신종어 중에 하나가 이미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모자에다가 욜로 이렇게 새긴 거 모자 쓰고 다니고 티셔츠에 욜로 등 뒤에 욜로 이렇게 쓰고 다니는 그런 신종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저 그림에도 젊은 청년 커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엔조이도 하고 저 욜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You only live once 그 앞자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너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이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해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2년 전에 2015년대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오바마 케어가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서 2분짜리 유튜브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코믹하게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욜로 이 신종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보험을 설명하면서 욜로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욜로라는 말이 미국에 확 확산되고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면서 심지어는 젊은이들 사이에 욜로족이 나온 거예요 욜로족 사실은 오바마보다 더 일찍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랩 가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랩 가수인데 이 가수가 노래 속에 욜로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내 인생은 네 것이다 막 말로 하는 랩 가수가 욜로 욜로 이 단어를 젊은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런데 이 가수는 별로 빛을 못 봤어요 욜로라는 말이 사라질 때 그때 2년 후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욜로라는 말로 딱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신종어가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조금 늙었구나 난 좀 뒤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 얘기예요 극단적인 해석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것이 욜로족들의 이야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것이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너가 행하고 싶은 것을 해봐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묶이지 말아라 이게 욜로족들의 이야기예요 저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10편, 90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욜로인 것은 맞다고 얘기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바둑이나 장기처럼 한 수를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는 우리의 라이프 속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찾아내는 자 시간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찬스 메이커 기회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말하는 욜로는 제 오늘 설교회 모세의 설교회 모세의 오늘 10편은 욜로예요 욜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렇게 늙었어요 30대 때 저는 뉴욕 와가지고 이번 주일날 원로 목사님들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방지강 목사님도 같이 함께 오셨어요 제 앞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올 머스트 30년 전 효신교회가 가스 폭발하기 전 본당을 깨끗하게 지었을 때 저를 만나자 그래서 제가 뉴욕에 왔었습니다 저 그때 한국에 살았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 네 분이 저를 베이사이드 다이너 거기 데려가서 아침을 사주면서 우리 교회 지휘자로 오라고 저를 초청했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 난 기억 안 나는데 교회 건축 멋있게 하고 저는 풀타임 음악 감독을 하기를 원했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지휘하는 건 제가 원치 않아서 제가 목사님께 죄송하게 사표를 내고 그렇게 하고 뉴욕에 저는 처음 와서 30년 전에 목사님하고 인사만 하고 헤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다른 교회 부목으로 와서 거기서 풀타임 부목과 음악 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목사님 교회 무너지고 폭파하는 거를 제가 그날 봤고 참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28, 29, 35살에 제가 뉴욕에 와서 제가 마지막 은퇴한 날이 꽉 채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창립 32주년 때 저는 은퇴합니다 그러나 32주년을 하나님이 채우실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열방교회 목회의 3분의 1을 저는 다 끝냈습니다 남은 10년 이제 정말 정리하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열방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욜로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또한 심어놨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찾아내는 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좀 늦게 집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페이스북에 박동환 선교사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올 여름에 우리 18차 팀이 가서 묵었던 겁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띠 따윈의 선교 프로젝트를 건설해가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신학생들을 참 잘 키워냅니다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개척 잘하십니다 그 교회의 적당한 목회자들을 신학생들을 키워서 그 목회의 지도자로 쓰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페이스북에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된 글이 방송통신대학 위성으로 공부하는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오늘 두 명이 결석했다고 그 두 명 결석한 학생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저는 대충 얼굴이 매치가 됩니다 누군지 저희와 같이 함께 18차 사역할 때 같이 저희와 같이 함께 사역했던 현지인입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신학교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두 명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양복 입고 와이샤스 넥타이 메고 수업받으러 교회에 오다가 교회 한들의 총탄에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전도사는 총경상을 입고 병원에 엠브란스에 실려갔습니다 정말 괜찮은 학생 이제 막 목회 내보내려고 하는 학생 결혼하고 애까지 있으면서 정말 신실하게 비전을 가지고 가르쳤던 학생인데 왜 교회에 오다가 신학생 공부하러 오다가 교회 한들의 총탄에 맞아서 왜 하나님이 이를 불러갔을까 여러분 거기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습니다 저런 아까운 사람은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저런 귀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갈까 아니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정말 저 인간은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의 장수함을 악인의 형통함을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내가 그 뜻을 알겠노라 그 은혜를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의 생사와 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 인생 허리만 한 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설교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가 다윗의 시랍니다 솔로몬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시가 있습니다 무명인자들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의 시편 중에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 시편 유일하게 딱 하나를 남긴 그 시편이 모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어요 그런데 이 시편 90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인생 노하우예요 모세는요 40년을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악관 출신이에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40년을 거기서 살았으면 인생의 잔뼈, 기초 웬만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백악관에서 거기서 공부한 사회예요 40년은 광야에서 처가살이 했습니다 양침해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80세의 하나님 앞에 부르맞고 다시 40년을 또 수십만의 민족을 이끌고 정말 비참한 일 많이 봅니다 정말 인생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는 인생의 노하우를 원하게 들고 있는 자입니다 인생의 노하우를 아는 자 그래서 모세는 10편, 90편 하나를 써도요 이 안에 인생의 노하우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정말 우리는 맨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자기의 인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시간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이 말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세 10편, 90편의 말씀을 붙잡고 젊은 청년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생에 귀하게 세임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취권합니다 정말 귀하게 삽시다 아주 가치있게 살고요 보람있게 살고 은혜스럽게 살고 마지막 죽을 때도 나 후회 없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의 마지막 세례죠 설교 영광된 시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의 가지가 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거는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한한 인생임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유한한 인생임을 알라 다 같이 시작 유한한 인생임을 알라 유한한 인생임을 알아라 인생 길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출발점과 종장령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읽지 않은 시편 90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주님께서 나십니다 주여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게 돌아가라 하셨나니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나니 나이 어린 여러분 젊은이가 쓴 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제일 여러분 극과 극을 다 맛보냐 최고의 분을 맛볼 줄 알고 최고의 여러분 바닥 생활을 해봤고 처갓집 생활을 해봤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백성들과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 40년 하나님과 함께 했던 40년의 인생의 노하우를 아는 자가 하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일반 귀성들 여러분들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저를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였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 우지가 조성되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거기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수십억 년이니 수억만 년 전이니 과학자들이 별난 여러분 탄소 측정법으로 다 이야기를 해도 성경은 한 번에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너희들은 티끌이다 티끌 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티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짧은 시간 뭐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사세요 티끌인데 뭘 이렇게 조금 더 같겠다고 싸우고 원수 짓고 얼굴 안 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TV에서 욕하고 뭘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냥 사랑해도 티끌인데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그리고선 하나님이 말하기를 인생아 티끌아 인생아 너는 돌아갈지니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가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왔던 곳입니다 참 한국말 기가 막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른 우리 한국 사람들만은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저 말이에요 하... 신령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여러분도 곧 돌아가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에 대고 얘기해서 우리 모두 다 돌아갈 겁니다 나는 아니에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IT에서 같이 함께 사역했던 그 젊은이들 신학생들 얼마나 기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줄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헌신적인데요? 대학교 가서 같이 함께 노방전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무조건 전도사를 내보내서 천막 하나 쳐놓고 예배 시작하고 저희가 띠다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교회를 300명 들어가는 본당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일부를 써도 얼마나 가치있게 썼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누렸고 이것이 아닌 유한의 인생 속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티끌의 인생 속에서 암목사 너도 이제 후반 종점 마지막 3분의 1 남은 인생이고 젊은 청년의 시절에 미국에 왔지만 너도 돌아가야 돼 돌아갈 준비해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저하고 같이 함께 청년 시절에부터 같이 함께 제가 가르쳤던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기석 집사님 이기석 집사님 아기 돌 잔치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중고등학생이었던 우리 이기석 학생이 엄마 손잡고 교회에 왔다가 그렇게 하고 고등부 청년부 졸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유아실 해주고 어저께 돌 잔치하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쟤를 제가 결혼주려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키지를 않을 겁니다 노망 들었다 그럴까 봐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 빨라요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쓰러 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인생을 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야 70이고 좀 더 길어야 80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나이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욕이 아닙니다 너 지금 몇 살이니 나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거꾸로 계산하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70, 80을 놓고선 계산하면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라이프를 보고 있는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모세의 측정법에 70, 80이라고 해놓고 70, 80이라고 해놓고 얼마나 많습니까? 허무주의를 설교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보십시오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시편을 써가나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속이 뭡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하니까 집에 너무나 많으니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가면 여왕이 여러분 가졌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주목만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거래요 영국에 갔더니 그만한 게 또 있어요 영국 여왕이 가지고 있었던 거 돈으로 환산이 안 된대요 제가 볼 땐 돌이더구만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데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광채와 빛이 정말 아름답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나탄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광물지하 그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그 섹션에 가보세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여러분 광물도 거기 다 있잖아요 보석들 거기 다 진열되어 있잖아요 빛이 좋은 걸로 얘기하라면요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 많아요 다이아몬드는 왜 비싸냐면 알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시소성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소성의 가치 이 세상의 아스팔트를 여러분 다 다이아몬드로 깔아버리고 벽을 다 다이아몬드로 한다면요 누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시소성의 때문에 그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어요 여자들은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거 하나 갖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도 제가 미뤄온 게 30년을 미뤄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쨌든 미뤄보려고 그래요 시소성의 가치예요 시소성의 가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시소성은 정말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시소성 그건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정신 차리십시오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까? No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죽음을 두 달 날은 다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한부 인생 선고받고 세 달 남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만나고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이어라고 얘기하네요 그 사람이요 당신에게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입니다 왜? 자기는 앞으로 두 달 세 달이면 자기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달력이 넘어갈 때마다 그는 여러분 피가 더 말라가는 거예요 그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은 많아서 지금 귀중한 줄 모르고 생각한 것 같다면 모세의 시편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물질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남편 아내가 귀해도 시간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귀중한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은 시간이라는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까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까지 있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영광된 시간인데 그 영광된 시간을 욕된 시간으로 쓰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욕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 욕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 얘기예요 참 정해진 시간은 짧은데 여러분 시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안 쓴 시간 모아놨다가 내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는 것처럼 우리 다른 분들이 안 쓰던 시간 모아놨다가 여러분 교회를 다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 시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못 다 쓴 시간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축할 수도 없는 거 시간, 시간,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 나는요 시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을 제가 제일 먼저 무시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는 자 시간 개념이 없는 자 저는 거의 무시합니다 속으로 앞에서는 절대 무시 안 합니다 이야 시간, 시간을 귀중함을 모르는구나 요즘에 3시간, 4시간 잠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바보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3시간, 4시간만 자도 아무데나 꾸덕꾸덕 졸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3시간 반 자고 일어나서 나오면서도 일부 예배 나오면서도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질병으로 넘어지지 않고 참 무식한 기도죠 하나님이 과로 앞에서는 하나님도 대체가 없다 그러는데 시간이에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세는 근데 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그건 또 왜 이렇게 빨리 날라갑니까? 지금 이 시간 제일 은혜 받으시는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십니다 청년들은 이해 안 가요? 아직도 창창하게도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 70이고 80이고 강건함은 8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을 넘겼다 그래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와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고생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몇 년 되셨는데요 저 한 30년 됐습니다 다 우리 고생하가 수고의 스토리예요 무시당하고 업심력임당하고 생고생하고 내가 전공도 아닌 이상한 짓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아, 기쁨과 자랑스럽게 수고와 슬픔 속에서 결국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집 사이즈, 자동차 사이즈 그거예요 그거에 목숨 걸고 70, 80 넘기다가 그거 가져갈 것도 아닌데 결국은 결국은 거기서 수고와 슬픔만 쌓여가면서 제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노하우를 깨달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인생 속에서 130살을 산 130세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찾아서 식구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첫 인사를 시킬 때 애굽 왕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당신이 요셉의 아버지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 130인데 그 다음 이야기는 다 고통과 아픔과 그 다음에 뼈가 저리는 슬픔뿐입니다 내 인생 참 힘들었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자랑할 거는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게 하면서 고생하는 거 이민 와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고생 뉴욕까지 와서 자리 잡으려고 자존심 상하면서 슬픔과 고통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여러분 무슨 얘기만 해요 누가 더 고생했냐 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대로 달려갑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시간이 짧다 벌써 우리가 이만큼 나이가 됐는데 여기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환갑 잔치하면 곧 죽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앞에 지금 서 있고 애들이 군대 간다 그러면 굉장히 나이 많이 들었는 줄 알았는데 벌써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다 졸업해 버리고 사랑하는 청도라분들 믿음의 눈이 뭐냐면 내 나이를 계산할 줄 아는 겁니다 인생은 짧구나 모세는 두 번째 얘기합니다 짧다는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의 인생임을 알아라 다 같이 시작 심판의 인생임을 알아라 심판 받는다는 걸 알아라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0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렵죠? 쉬운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말이 뭐냐면 10절에 인생이 7,80밖에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의 그 능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들이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슴을 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간이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간이 보였구나 겁없다고 얘기죠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겁없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는 막가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인생의 죽음은 끝이겠느냐?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뒤끄라! 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저를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누구든지 다 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일단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거기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 다 돌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을 거기 때문에 뉴욕 와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얼마나 많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던 일들을 하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시간은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시간 예배는 여러분 의무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정말 영광된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심어놨던 그 계획들이 드러나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참 가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배워서 왔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생은 하얀 백지 같은 거다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 인생은 백지 같아요 마음껏 그림을 백지 같은 데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꿈을 꾸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생은 여러분 백지가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욜로가 아닙니다 인생은 문제지예요 문제지 각 사람에게 은사에 따라 시간에 따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문제지예요 문제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내 사명을 풀어내야 되고 내 역할을 풀어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내 교회 내 사명 비즈니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숙제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무슨 백지장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요 그 숙제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는 사명을 가지고 깨달은 자다 저는 해야 될 거를 할 줄 알고 그 안에 진리 대신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가 있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요 시험 문제 다 제출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풀면 안 됩니다 정상 창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온 지 3주째입니다 그 3주 동안에 제가 글을 쓰고 블로그를 만들고 이메일을 보내고 엔조한테 편지를 쓰고 카톡으로 그리고 힐링 보이스로 저희 딸이 찍은 동영상을 편집해가지고 그걸 보내주고 3주 동안에 나는 놀란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숨어있구나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협조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내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숨겨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물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구나 한국에는 어느 학원 원장님은 힐링 보이스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유치원 이름으로 탄잔에다 우물을 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유치원 이름과 로고를 보내주세요 여기서 동판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가서 우물 파고 거기다가 받으세요 다가 놓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우리께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 한국 가서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 목사님이 이거 탄자니아 우물에 써주세요 어떻게든 한시 반에 돌려배를 가야 되겠어요 한시에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받아서 목사님 전혀 모르는 분인데 헌금 전달해 주러 온다 그래요 한시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한시에 제가 나가야 됩니다 제 방문을 녹화하고 롱알랜드에 사시는 어느 분이 자기 딸 드레스 입은 자기 딸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인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시장에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노방전도 하는데 주보를 줬어요 보니까 우리 최정성 변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주보를 보니까 거기에 IT에 급소 헌금하고 탄자니아 우물 헌금이 있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선교는 하지만 이렇게 물에 집중적으로 관심 가는 건 자기는 22군데 물 헌금을 한대요 그런데 22군데 물 헌금을 한 것 속에서 자기가 실망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사님 동영상도 봤습니다 자기 딸이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지폐를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름밖에 몰라요 주소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은 돌아가고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익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부흥에 갑니다 LA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IT 사역을 설명 듣기를 원하시고 같이 함께 동역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은 계속 여러분 매장되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비전을 펼칠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사람 거기에 필요한 물질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꼽아놓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프리카 탄자니아 둘째 날 저를 만나러 온 서빙 프렌즈 NGO 우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희 기계는요 300m까지 들어갑니다 다섯 대의 차량이 이동해야 되고 여기에 달라붙은 직원들 그 사람들 다 숙소를 잡아야 되고 먹이고 재우고 가스값에 이 모든 것들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 만불입니다 팠는데 물이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지질조사하십시오 지질조사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비용이 하나 구멍에 700불씩이라서 세 개 구멍 팔하고 돈을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사역하는 그 불모의 땅 그 시에서 이거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황폐한 땅에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물을 만들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돈을 받겠느냐 열방교회가 하는 일은 다 후리로 해주겠다 그냥 땅 팔아 물만 나오면 신고만 해달라 그 돈이 다 리턴 됐어요 NGO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다 거두절미하고요 7,000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만 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 개에 하나씩 더 팔 수 있게 됐어요 세 개 팔 거 가지고 네 개 팔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의 비즈니스 우리의 사역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매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시간들 매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우리가 파내지 못하는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가치 있게 귀하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저는 10월 22일 날 IT에 지은 우리 띠타인의 교회에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이 왔는데 300명 돌아가는 본당에 벌써 한 200명쯤 찼어요 가서 그들에게 교회관을 가리키고 싶어요 이 날이 창립기념일이다 당신이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 목회자에게 우리는 사례비를 줄 겁니다 그 목회자에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분 사택을 줘야 돼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돈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은 사람의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광된 시간은 영광된 시간은 영광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너 뭐 갔다 왔냐? 그리고 마지막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는 인생은 은혜의 인생임을 알아라 은혜의 인생임을 알아라 다 같이 시작 은혜의 인생임을 알아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들의 인생은 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모세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나? 여러분 참고만 해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 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이 몇 살인지 빨리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어야 될 건가 깨달아라 너 그렇게 하다 인생 마칠 거냐 남은 인생 날수를 키사라는 하나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긴장감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감연합시다 그러면서 모세는 네 가지 기도를 해요 여러분 꼭 외우세요 새벽 기도 시간마다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불쌍히 여기 서서 1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여장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 서서 하나님 인생 너무 짧고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 서서 불쌍히 여기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불쌍히 여기 봐야 뭐합니까? 동정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도의 돈을 꿔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봐야 여러분 동정이에요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남은 생에 정말 우리가 전력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와주세요 나를 떠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걸 극렬히 여기어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에 정말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쁘게 해주세요 나 너무나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난 너무나 생고생했어요 이민 와서 이제 하나님 그 연도수만큼 그 날짜수만큼 나를 좀 이제 기쁘게 해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카톡 보낸 내용이 그겁니다 모세의 당당한 기도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 날 나를 훈련시킨 날 내가 끝까지 그 훈련을 인내하고 내가 끝까지 참고 나가고 내가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섰는데 그 날짜만큼 하나님 계산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요 16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 영광이 영광의 시간이 내 시간대에서 나의 끝나지 않냐고 내 자녀 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주세요 내 크로노스의 시간에 감춰진 하나님의 시간이 그 영광이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저 안에는 인내한 자의 눈물이 저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틴겠잖아요 내가 그래도 믿음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모세의 기도는 마지막 전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그 다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일들 하나님 견고하게 붙들어주세요 내 비즈니스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내 손으로 키우는 내 자녀들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가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를 위하여서 아프리카 땅 탄자니아 땅 하나만 해도 대한민국의 열배 땅인데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아프리카 땅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몇 개나 뚫을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큰 키우 업체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열방교회 재단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스폰서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될까 봐 겁나서 아멘을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세요 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내 손으로 봉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내 손으로 키우는 내 자식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비즈니스 하나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시다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정말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인생의 노하우를 깨달으세요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쓰시고 남은 생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영광의 시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추구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잘 지내 ними 참여해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ilateralisa 손으로 추구원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호연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멘